. 나는 근데 우리팀 질 거네 생각 안해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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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쪼감님이 잘해 쪼감님은 쳐야돼 역시 그 카스의 경력이 있네 오케이 나이스 샷 지아 어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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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인지 붙어 인지 붙어 그냥 아 까비 인지 랭겨 인지 랭겨 그렇지 그렇지 룬양 가자 룬양 가자 아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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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끝이 좋아 게임 끝이 좋아 게임 끝이 좋아 게임 끝이 좋아 인지 인지 아아 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위치 확인 했고 뭐야 이거 아니 왜 왜 맞아 이거 우리 드론 다 죽었어 이래 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지면 비세라래 아 미친 인지 지아였지 어 지아 지아 여기 한 번 있다 우리 쫌 우리 쫌 다 같이 다니면 안돼 이제 어 형들 너무 무리하지마 형들 너무 무리하지마 나 폭탄 깠어 술탄 들어가 쫌 들어가 어 쪼 있네 쪼 있어 있는거야 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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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끝 끝 오케이 굿 굿 굿 야 전 뭐 터렛 있나 보다 아네 두 명이요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다음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이틀다 나 이틀다 나 이틀까지 다 와 와 와 미친 와 야 여기 들어가지마 여기 들어가지마 그렇지 그렇지 단체 일로 단체 일로 지금 여기 깨거든 단체 왼쪽으로 딱 돌입할 준비 오케이 야 거기서 오른쪽으로 또 가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와 여기 벽뒤에 있어 벽뒤 바로 뒤에 있어 아아 나와봐 나와봐 아 놀래라 어르신 나이스 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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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겡크라 거기 아우씨 드럭게 안맞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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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쪽 계란쪽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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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인진 들어 일단 인진 들어 오케이 오케이 인진 들어 인진 들어 왔던 길로 나가 왔던 길로 나가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가 가 가 내가 내가 업무할게 내가 업무할게 나이스!!! 아아 야 작전 좋았다 야 구출 어 좋았어 좋았어 작전의 중요성은 아 근데 저기도 계획은 세워둡네 막 뒤치기만 이런것까지 어 갑시다 이번에 방패 갈게 내가 아니 저기 갓바 어디갈까 이거 포도주 방금 포도주였잖아 어 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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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할거 같은데 그럼 어디갈까 안방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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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주방 어 차준마 가자 차준마 2층이 그거야 그거 스나 쫄 수 있어서 난간에서 차준마 가자 차준마 차준마 가자 차준마 좀 아재 드립 좀 받아줘 민망하니까 하하하하 웃음이 없어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싹을 싹을 없애야돼 다 우리 멤버들 어? 긴장하면 좀 덜어주려고 애쓰는데요 왔다 아 진짜 오케이 두.. 야 두대 한방에 날렸다 하하 하하하 좋아좋아 어쩌세요 어쩌세요 줬어요 쟤네 자 도망간다 어딨는진 봤네 어 어딨는진 봤어 아냐아냐아냐 어 도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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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와봐와봐 이 자식들 와봐 아 아 걸렸구요 아 들어왔네 나 아 나 아 네 스탑이었다 아 나 취약건 괜히 들었다 와아 지리네 바깥에 바깥에 깨졌고 벌써 아 안보입니다 네 오면 뒤진다 오면 뒤져 어 여기 느낌 여기 느낌 여기 방금 폭탄 터졌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느낌 강해 여기 느낌 강해 여기 느낌 개강해 지금 왔어 왔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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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방향으로 올거 같애 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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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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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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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이야 수류탄이야 수류탄 아 보상 자 미스터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살릴게 네 아 이쪽으로 죽는거 봐 살렸어 살렸어 오케이 나와 나와 나 로스트님 위험해요 방폐요 방폐요 방폐Armo 방폐 무리하지 말고 빠지세요 무리하지 말고 빠져 synd말각 갱크리아 마이크 좀 켜줘 안들려 성강 성강 이거 내려온다 내려온다 왔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위에 방패 내가 위에 방패 내가 시선 뻗었어 오케이 상대 3명이고 와 밖에 한 밖에서 타면 되게 타고 있었어 쪼감님 쪼감님이 저기 희망이야 저거 봐 저거 봐 또 스나 저런거 한다고 왼쪽 왼쪽 여기 여기 소리 우리 창문 조심해 창문 그라지로 쪼고 있으니까 안 나가면 돼 이거 어 나가지마 나가지 말고 총을 잘못 골랐어요 나 찰까 안가지고 올 것 같아 왼쪽 사운드 바로 왼쪽 오케오케오케 이거 뒤에 아니야 이거 어 성강이야 아 들어온다 아니 아직 안들었어 아직 아무도 안들었어 어 문 어 어디야 위에 위에 2층도 조심하고 2층도 2층 제가 쪼고 있어요 2층 가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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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케 죄송합니다 어깨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 갱크라 어디야 아 진짜 갱크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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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케오케오케 도와줄게 도와줄게 이거 문에 밖에 숨어있다 이거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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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버티멘돼 버티면돼 나가지마 저한테 보일도 쏘지마 보일도 쏘지마 그러지 야 상대 선광작전 질이네 선광이 좋다니까 진짜 이거 테레밍 있는 사람 누구야? 나말고 저 트위치되요 아 그라젠테니까 누가 테레미 좀 해줘요 오케이 나 퓨즈 인질인데? 아 미안해 그러면 트위치 할까요? 이거 할게 트위치 필요없어요 트위치 필요없을 것 같아요 어디 절벽? 트위치 괜찮을 것 같은데? 어 절벽 야 우리가 이번에 3대0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? 똑같은거 아니야? 저기랑? 그쵸? 아 트위치보단 이기낫겠다 갱크려 갱크려 마이크 왜그래? 아예 안들려 탱크려 어 됐다 마이크가 너무 작아서 안들리더라고 마이크가 접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 식당 한번 가보고 2층 한번 가보고 지하 조용합니다 그럼 2층으로 갑시다 오케이 2층에서 사운드 철판 사운드 아 발견했고 발견했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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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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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주세요 인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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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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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여기여기 아니야 에이 엥기요 엥기요 로슨이 그렇지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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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인질 한번 쏴라 어 한번 쏴 인질 아 진짜 아아 아 저기서 딱 천양이가 뭐야 이거 하면서 딱 쏴주면 딱 죽이면서 아아 한번 이래야 되는데 그치? 그러면서 딱 3대0 내면서 딱 1대1 동점을 시작하면서 파이팅 외치면 개 깔끔한데 내패? 응 내패 안되는데? 돼 돼 돼 나면 안되지? 오케이 내패를 아 쟤 가는척 페이크 해야죠 가는척 페이크고 조심조심조심 이제 소 사운드 안았거든 우리 응응응 자 단합감 응응응 장단감 투입 여기여기여기 어 있다 있다 바람쾌 있다 바람쾌 아 저게 왜 안죽어 아 어이없어 아깝 끊어치기 쐈는데 진짜 다른데 충도 마.. 아 여기 많이 맞았구나 아 여기여기 지금 어 이쪽에 이 쪽에 다면 있었어 이쪽에 안찍혀 제트가 안찍혀 장단감 한번 보내줘 누가 트위치 스위치 없는데 아무거나 장단감 트위치 없어요 트위치 없어요 내가 내가 보낼게 내가 보낼게 일단은 여긴 없어 좀 들어와도 돼 좀 들어와 오케이 어 좀 들어오고 방 한번 확인 다 해보고 아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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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부에 있네 내부에 좀 있고 몇명 몇명 내부에 한 명 있거든 일단은 봤을 때는 아 내부 왼쪽에 몇 명 좀 있는데 두 명 정도 있는게 최소 두 명 있는 거 같아 근데 잘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 내부가 아니라 그 뒤치기 뒤치기 어 그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내부에 두 명 있고 다른데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려고 했지 저거 계단에서 계단 했다 어어 우와 저거 뭐야 저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쐈어요 아 저 왼쪽 저거 있어 좀 계단 여기 잠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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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왜 자꾸 팀킬을 해 한 명 뒤에 보고 한 명 앞에 보고 밑에서 내려다 밑에서 내려다 이거 뒤치기다 뒤치기 사운드 어 로커파인데 오 없어졌다 밑에 하나 있다 밑에 밑에 응 오케이 천천히 하자고 우리 한 세 명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중반 왔나요? 아 맞아요 그거 로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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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이 사건이라 저희가 불리할거야 내가 쏠게 내가 뭐야 어디야 아 맞다갔다 하면서 한거야 맞다갔다 하면서 저거 이거 가만히 서 있으면 불리한거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계속 아 뒤치기 왔다 뒤치기 왔어 우와 하하 하하 뭐 이번에 우리 진입이 좀 너무 꼬였다 어 아니 이거는 너무 한곳에 계속 너무 오래 썼어 우리 어 그니까 한 한 명한테 너무 쫄아있었어 지금 어 그니까 쪼감박멸 가자 쪼감박멸 가겠습니다 하하 어디 갈까 어 어 주방 한 번 더 갈까? 그래 주방 한 번 가자 아니야 서재 가자 아니 서재도 괜찮을 것 같고 서재 서재 한 번 가 새로운 데 한 번 가 쟤네들도 아니까 해봤던 데는 음 아 여러분 근데 라운드는 저희가 이기고 있어 괜찮습니다 이번엔 이기면 돼 응 이기면 장땡입니다 그러면 1대1 동점이니까 계단에서 올라오는 것만 막으면 돼요 계단에서 올라오는 것만 네 깽크려 로스틴 거기 막으세요 텐션 올려 아니야 일단은 해봐야지 형 텐션이 낮아졌어 어? 아 이거 좀 아 질 것 같애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 일단 느끼는 게 저쪽 샷발이 상당해 원래 쪼감박님이 카슬 때도 굉장히 유명했어 어 그거 뭐 한 명 정도 커버 칠 수 있어 우리가 어 오케이 드론 오케이 지하로 그룹 다 땡겼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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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좋아 어 어그로 좋아 어그로 좋아 방탄드시고요 형 올라와 올라와 거기 인척만하고 올라오고 지하로 다 땡겼다 애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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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으면 이거 같이 안 죽을게 비켜봐 비켜봐 나도 로스틴 비켜봐 로스틴 비켜 비켜 x3 로스틴 비켜 x3 뭐 한거야? 여기 있다 여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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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구 밖에 창구 밖에 한 명 보여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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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떨어졌어 아니 미친 여기 깨놓은 거였어? 아 여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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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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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캐리 중 나 캐리 중 어 고마어어 나이스 유형 리얼 리얼 한마디 더 있어 막ally 옥 hors사 odd 옥 개옥게 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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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낼 키리 할 것 여 streich蹦 나를 캐리 할게 성공 성PN 수류탄이라서 수류탄 봤 서 봤어lessness 잡고 뒤로 들어왔으면 옆치기 할게 내가 여기 2층에 있다 2층에 마문아 이거 내가 한번 갈까? 나갈까? 나가서 잡을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지금 야 나가서 오른쪽 한마리 더 있었어 도망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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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뒤쪽 창문에도 있어요 마문아 나가 제 뒤쪽에 방패 방패 제 뒤쪽에 방패 나가서 오른쪽 위에 봐 아니 왼쪽에 왼쪽에 어 거기 거기 밑에 내려왔네 아 그라즈 아아아아 아 나 할거 다했어 아 그라즈 그라즈 있었어 그라즈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정도면 괜찮아 어이 저기 방패 아 제가 오른쪽에 있지않나 지금 방금 이스터진이 방금 아닌가 왼쪽에 왼쪽 발소리 들리는데 왼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 로스트하크님 바로 앞에 정면밖에 없어요 제가 볼게요 그쪽은 깽크리 뒤쪽에 소리 난다 계속 어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로스트하크님 밖에 없잖아 근데 그라즈 어디있어? 그라즈 바깥에 있어 아예 바깥에 있어 아예 바깥에 있어 아예 바깥에 있어 지금 30초니까 지금 30초니까 지키세요 어 창문 굳이 보지말지 로스트하크님 창문 보지 말고 오는거 죽여 그냥 됐어요 드롱 깼어요 깽크리가 그 문 봐줘 깽크리가 그 문 옆에 오른쪽 문 인질 위주로 로스트님 로스트님 오른쪽 조심하세요 창문에 자꾸 발자국 소리 난다 방패 이스터진이 쪽 이스터진이 쪽 이스터진이 쪽 이스터진이 쪽 정면에 하나 이스터진이 정면에 하나 싸여 싸여 아아 나이스 아 뭐야 우리팀 죽건네 이스터진이 나 죽었어 어어어 탓 야 어디야 아 나이스 와 이겼다 와아 이스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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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쪼감님이 매 판마다 저희 킬러네 거의 스나까지 들어와가지고 아까 다시 처음 했던 거 한다 그 점령점맨 자 1대1 동점이구요 저희 이제 세번째 경기로 갑니다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여기가